아니요. 네. 봐봐. 그럼 네가 말을 해봐.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. 내가 해줄게. 자 시작.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.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.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.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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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안 어울려? 아니요.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표정도 바뀌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. 오빠 얼굴에.. 그러면 내 얼굴에 상인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 오케이. 내 얼굴에 상인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 오케이.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. 시작.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. 시작.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.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엄마 아니야? 엄마 아니야? 정말 짜증가. 야 그거 어깨 치워라 왜 이렇게 치워 형 그거 해봐 내가 어떤 혀인 것 같아 그러면 오나라 해봐 오나라 언니가 내 목소리가 언니에요? 내가 어떤 혀인 것 같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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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떤 혀인 것 같애